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제에서 수상하신 감독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누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영상 공모전에서 본인이 수상하게 되면서 영상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더 배우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이번에 영상제에서 수상하시고 좀 더 욕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험을 많이 쌓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겼었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사야지 후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님 출품작이 뒷담화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주제를, 소재를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뒷담화라는 영상은요. 필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영상으로 3분 정도 되고요. 화려한 무대 뒤에 관객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저는 예전부터 어떤 그런 무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무대에 있는 가수나 연예인이 궁금한 것보다는 그 무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거는 되게 뭔가 만들고 난 다음에 보람이 되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이 작품을 계속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건이라든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기획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창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글을 잘 쓰는 재능도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기획이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지만 기획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면 그쪽으로 앞으로 더 뭔가 배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앞으로도 많은 경험들과 배움을 통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혹시 어떤 일 하셨을까요? 간호사의 삶을 살았었고요. 간호사의 삶을 살다가 지금 같이 간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혹시 어떤 꿈을 꾸는 학생이셨나요? 저는 학창 시절에는 간호사와 거리가 먼 작곡가나 예술가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만의 원동력이나 힘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의 원동력은 일단 1순위는 가족일 거고요. 그리고 2순위는 결핍이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힘이 가장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실 때 힐링하시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공사활동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공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더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받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사활동을 강간히 할 생각입니다. 혹시 살면서 작가님께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음... 간호사를 그만둔 건? 간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삶에 안주하면서 살게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만둔 게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께서 혹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음... 감사한 것은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암호개들과 의병들을 포함한 역사 속 인물들이 잘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우리 감독님은 어떤 모습을 활약하고 계실까요? 30년 후에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30년 뒤쯤에는 나는 해외에서 공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감독님의 작품을 보실 다양한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작품을 볼 사람들에게요? 그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미디어의 역량이 살릴 역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고 영상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고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하고 경험을 하는 노력을 스스로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미디어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울산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감독님의 이름을 너리 펼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